제가 환자들을 만나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나쁜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면 환자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느냐? 내가 이런 거 안 먹고 평생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드리냐면 우리 몸속에는 항상 저울이 있다. 이 저울을 잘 조절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 이 저울,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제가 지난 편 동영상에서 음식을 바꾸면 피로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이거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상에서 제가 드시지 말라는 얘기를 몇 가지 드렸거든요. 단 음식, 유제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다. 밀가루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안 먹고 사느냐. 평생 어떻게 안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바로 우리 몸속에 저울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울이 딱 있으면요. 이쪽이 균형을 잡는 저울이에요. 그러면 한쪽에는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쪽이 반대쪽, 이쪽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균형이 사실은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곡류도 많이 드시고 밀가루 음식 좀 드시면서 우리가 정말 몸에 좋은 과일, 야채도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식이섬유도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저울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가 있다가 중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나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 만났는데 나 혼자 안 먹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먹게 돼요. 밀가루 음식을 먹거나 또는 인스턴트 식품, 라면 같은 것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 나쁜 음식이 들어가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한 번에 바뀌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먹으면 되는 거죠. 저는 이래요. 물론 라면도 저도 먹고요. 초콜릿도 먹고요. 다 먹어요. 그거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맛 있는 걸 안 먹을 수 없는데 항상 그렇다고 너무 자주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안 먹으면서 너무 이런 것만 먹으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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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이 바뀌어서 나중에 몸의 기능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세포 기능이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좋은 음식을 평상시에 먹다가 중간중간에 내가 그동안 며칠 동안 초콜릿 한 번도 안 먹고 라면 진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먹었는데 한 번 먹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킨 같은 거 한번 시켜 먹어야 되겠네? 먹어요. 좀 바뀌겠죠? 하지만 그 다음날 또 계속 먹나요? 그러지 않죠. 또 다시 또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또 조절이 되는 거죠. 마음 속에 저울이 있다 생각하시고 내 저울이 지금 어느 쪽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평상시에 먹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음식은 먹고 살아야 돼. 몸의 나쁜 음식은 먹으면 절대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몸의 저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저울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요. 부정적 감정이 있고 긍정적 감정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기울여져야 긍정적 감정이 많고 이렇게 기울여져야 우리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 감정이 많아지면 행복감이 사라지고 힘들어지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저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저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한 2분 명상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호흡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내 생각을 습관적으로 바꿔주는 좋은 생각으로 바꿔주는 생각 습관 만들기 훈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중간중간에 물론 나쁜 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쁜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좀 넘어가겠죠. 하지만 음식처럼 한 번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매일매일 하는 어떤 의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도 우리 마음에도 항상 저울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내 마음속의 저울, 내 몸속의 저울을 생각하시면서 음식 패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적인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의 패턴들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 좋은 쪽의 저울을 항상 무겁게 들으면서 조절해 나가셔라. 그렇다고 한 번의 나쁜 생각 또는 한 번의 나쁜 음식이 나의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한 번에 바꾸진 못한다. 하지만 평상시에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음식과 좋은 생각들로 나의 몸과 마음의 저울을 잘 준비해 놓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얘기도 제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커피도 사실 저도 먹어요. 먹는데 조절하죠. 하루에 두 잔 이상은 절대 안 먹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루씩 또 안 먹는 날을 만들어 갖고 며칠 만에 한 번은 또 아예 커피를 안 먹는 날을 비워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제가 중독되지 않게끔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 이러한 머릿속에서 계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시면 사실 뭐 좀 나쁜 음식이지만 먹으면서 하실 수 있고요. 또 기분이 나빠져도 또 그것들이 또 부정적 감정이 있더라도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나쁜 음식을 평생 못 먹고 사는 건 아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저울을 생각하면서 사시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